지금은 가스 없어도 상관없어 가스... 뭐야 아 애네는 한 번은 못 패? 아 배네 배 다른 데 때렸나보다 지금은 템 없어도 상관없어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 저 템 갈면 애들보다 더 많이 못 나가 오케이 좋아 내 거야 그렇지 저렇게 많이 있는데 적을 못 죽이고 있네 16구 어 잠깐만 애들 저거 죽이겠다 어 잠깐만 미카사 있다 미카사 있으면 위험해 헤드샷 좋네 좋네 방제에 스포 금지 써줄게요 어 혹시 저 텔을 좋아해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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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아니 흥 휴우 휴우 키 차이는 별로 안나는데 어깨 차이가 엄청나네 어깨 높이가 부들부들 부들부들 나랑 좀 닮지 않았어 아니야 에레나 서른 살 정도 되면 닮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서른이니까 아 뭐 s 정도 맞아줘야죠 쉽잖아 깔끔 우와 대박이네 야 s 그 올 s 템이 나오네 이게 왜 이런거지 s 랭크 보수도 하나 있구나 아 그러네 진진경 모드가 이게 템이 s 부터 시작하네 그래서 아이템 업그레이드 할 때 계속 끝이 없었던거야 게임이 끝나가는데 왜 이렇게 아이템 끝이 없나 했더니만 2회차에 진진경 모드를 하려면 칼이 더 좋아져야 되는거야 졸업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심정을 받쳐 이거 맞냐 개꿀 오우 오우 친구가 수석이야 역시 친구를 잘 둬야되요 친구를 잘 둬야되는데 앞에 두글자를 붙여야지 여자친구를 잘 둬야돼 그냥 친구 잘 둬야돼 그냥 친구 잘 둬야돼 여자 안생겨 기세는 좋죠 자 목소리 봐 개좋아야 헌병단 가려고 어 얘는 왕충이였네 너는 아직 도움이 되어있어? 너는 말이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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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게 현실이야 저희들끼리 이 녀석은 안정될 것이다 이 녀석이... 4년간의 작전 그러네 1등 했는데 수석이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뭔가 주인공은 착한 중2병 같아 이게 너무 이상적이야 그래도 거의 다 죽였으면 좋겠네요 싹 전부다 어 잠깐만 나의 사샤 나는 개인적으로 사샤가 맘에 들어 드디어 한사람 병사가 되었어요 이제 굶주리지 않겠네요 마음 이쁜것 봐 동료도 굶주리지 않게 해주려고 이거 봐 고기 먹는다고 마음이 돼있잖아 착해 아 나 처음에 얘 1회차 때 보고 처음에 얘는 뭐다 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남자였어 저기도 여자가 있고 나오니까 여기 여자가 있는거야 당연히 여자인지 알았어 노랑머리이길래 아니 우리 몸매가 여자처럼 보여요 솔직히 엘렌은 조사병단에 갈거지? 그래 처음부터 처음부터 정한 일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까지 훈련을 해왔어 드디어 놈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손에 넣어서 이제 두번 다시 그런 경험을 하고싶잖아 힘이 없었던 탓에 그날 나는 과거가 나오나 보네요 매첸 매첸 연출 어 그래도 야 든든하네 와 개 망설임이 없어 아 진짜 여러분 쓰레기가 썩으면 저렇게 되는겁니다 아 진짜 안타깝죠 가지마라 그랬구나 아 아 이거 엄마가 희생한게 아니었네 엄마 살고 싶었구나 아 눈물난다 진짜 야 오케 인류 멸망 인류 개뚤 인류 멸망 인류의 멸망 디데이 인류의 멸망 이때 나이 14살 되지 않았을까요? 인류의 멸망 인류의 멸망 인류의 멸망 인류의 멸망 인류의 멸망 인류의 멸망 아 또 이런 과거에 회상을 했습니다 자 보급템들 뭐가 들어왔나 봅시다 어? 한 개 있는 것도 있네 템이 그러나 걱정하지마 에렌 너의 템은 미쳤단다 거의 늘 구축할 수 있어 우린 끝까지 갈 수 있어 지금 있는 칼 칼이 가만있어봐 내가 장비 개조해서 이거거든? 잠깐만 내가 내가 어? 내가 왜 영식 무라쿠모를 간게 왜 저장이 안되있지? 이거 업그레이드 했는데 왜 저장이 안되있냐 다시 간다 저장이 안되있어 개조한게 오케이 오케이 그러나 또 있어요 초결 초경질의 결정 9개랑 상급옥철 2개 더 필요하네 템이 끝이 없는거야 그때 깨달았지 아 이건 2회차가 시작이구나 다크 소울 같은 게임이구나 그때 깨달은거야 오케이 갑시다 자 바로 메인으로 갈게 오이 훈련병을 졸업했다해서 긴장을 풀지마라 아 오늘부터는 한명이 병사로서 거인과 싸워야한다 각오는 되어있나? 물론 데스 뭐야 뭐야 야 뭐야 그래 춘데레네 이게 되게 나쁜 사람 같으면서도 하루도 쉬게 해주네 거인 인간을 잡아먹는 인간 형태의 거대한 존재 신장과 외모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이 인간 남성 같은 모습이다 생식기는 존재하지 않고 번식방법 등은 불명하다 제 1장 절망스러운 미래 이렇게 도전 검사 조사 검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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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얘도 참 스케일이 커 내가 봤을 때는 아 대박 야 졸업식 날 아직 아직 저 결정도 결정도 안 됐는데 얘는 한술 더 뜨고 있네 이제 훈련병 이런거야 이제 고3 끝나니까 인생 핀거같은거지 대학교가가지고 이제 취업걱정 뭐 이런거 다 없다 이런거야 얘는 미리 축제파티야 뭐 아 미친 여기서 얘가 나왔나 응 안돼 응 인류 응 인류 못 떠올라 헐 하나 더 뚫렸어 또다 또다 巨人가 파이팅 응 어 미친 오 미친 어우 미친 어우 미친 육체봐 어우 미친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자 진진격의 모드 최고 난이도 과연 과연 거인은 얼마나 강할 것인가 일단은 아직 튜토리얼 느낌 좀 나긴 하는데 한번 봅시다 팔에다가 앵커 사출을 알았는데? 팔을 파기하래? 가자 아 이거 착각이겠지 설마 잘못 맞은거겠지? 아 그렇지 진짜 이거 튜토리얼이 이렇게 안죽어선 안되지 다리를 노려라 에렌은 에렌은 연타가 안돼 치명적이야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큰일났다 템없어 쇼브다 쇼브다 때론 쇼브를 치울 줄 알아야돼 튜토리얼에서도 위기를 느낄 줄 누가 알았겠어 좋았어 자 체력먹구요 템가라 템가라 좋았어 아이 미친 또? 거우씨 아이 미친 어 야 이거 아니지 야 이거 아니다 야 방금 치명 먹었다 와 이런 아 회복약을 쓰게 하려고 이렇게 한거야 지금 아아 이건 100번 통했다 오케이 레쓰 오케이 자 목덜미부터 노려 그냥 쫄지마 쫄지마 에렌 넌 건물주가 아니야 빡친일 없어 부수도 돼 얼마든지 건물 가자 오케이 어 이번엔 좀 큰애죠 많은 채팅해주세요 아리가뚜 오케이 좋았어 동료들 두우러 왔다 포니랑 사샤 왔다 역시 내 여자야 아군과 함께 공격하라는데 오케이 됐다 거인을 노려 돌진하고 아군과 함께 공격해라 자 애들이 게이지 찰 때까지 기다려야돼요 자 됐어요 이제 공격하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스가 없다 좋았어 저건 부감시션이네 에레누는 못게 저건 부감시션이네 에레누는 못게 저건 부감시션이네 에레누는 못게 헉 거대.. 초.. 초대형 거인? 어어어어어 미쳤네 찬스샷 아 아 치료 저거 하나요 지금 여기가 후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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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리는데 앵커를 발사해라 안돼 이걸 쏘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자 고정포를 이용합시다 자 머리쪽을 발사합시다 아 목쪽 목 목을 맞춰야돼 좋아 얼굴을 공격하라는데? 그냥 목이 아닌가본데? 면상 그냥 면상 어떻게 해버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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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어 그렇지 좋아 어 면상 어택 오케이 오케이 아 까비 어 미친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체력이 다는거냐 지금? 와 이거 뭐야 미쳤네 하하하하하하 한 번이라도 팔 못맞추면 가는거야 내가 봤을때는 이정도 공격이면 팔 못맞추면 간다 봐야돼 위험 feel warnings 이정도를 пош 기다려 이거 이게 지금 보니까 왼쪽 위에 있는 초록색 게이지 벽을 지키는 거야. LN이 위험한 게 아니라 벽을 지키는 거야 아마 한 대 정도 허용한다고 해도 지진 않을 것 같아 그대로 넘어져라 이 자식아 임마 그대로 넘어져 있어 그대로 넘어져 있어 좋아 끝났어 거의 끝났어 한 두 대만 맞추면 되겠다 오케이 좋아 어? 사라짐씨 사라져서 죽을 뻔했네 위험했네 떨어질 뻔했어 사라져서 죽을 뻔했네 사라져서 죽을 뻔했네